안녕하세요. 리스본에 살고 있는 리스본 있다 부부입니다. 1월 31일부터 한국에서 포르투갈로 입국할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 출국할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출국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출국할 때 꼭 확인해보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이라도 입국이 가능한지 두 번째,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지 세 번째,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지 네 번째, 그 외에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국 목적 확인 먼저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의 경우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안전국가 리스트를 만들어 이 리스트에 들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국가 리스트는 15일마다 재평가를 함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달까지 일본과 우루과이를 포함해 11개국이 안전국가 리스트에 있었지만 1월 31일부터는 일본과 우루과이가 빠졌습니다. 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하면 업무상 출장, 유학, 가족 방문, 치료 목적에 한해서 입국이 허용되며 필수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야만 합니다. 안전국가 리스트는 입국이 예정된 국가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에 있는 안전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회설에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 링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링크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화 여부 확인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입국할 때는 반드시 영문으로 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로변화비 경우 지난달까지 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부터 안전국가에 포함되었더라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자가격리 의무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국 선별진료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찾기 힘드실테니 이것도 영상회설란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별진료소에서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을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골라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진료소 예약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도 정리해드립니다. 음성확인서를 해외출국할 때 사용할 것이므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등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선별진료소도 있어서 항공권 예약 날짜를 발급 상황에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RT-PCR 검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에는 유전자 등폭 검사인 RT-PCR 검사가 있고 항원 검사가 있고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각각마다 비용도 다르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다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RT-PCR 검사로 한 음성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검사 방법이 기재되는지도 확인하세요. RT-PCR 검사 방법은 두 가지인데 코와 목안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상기도 검사와 가래를 뱉어 검사하는 하기도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기도 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래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하기도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확인서의 검사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서에 검사를 받은 시간과 결과가 나온 시간이 모두 표기되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으실 때 여권을 꼭 지참하셔서 영문 확인서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여권 번호까지 기재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만 여권의 이름과 확인서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는 무료가 아니라 본인 부담이도 영문 발급에는 추가 비용을 받게 되니까 10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실 2020년 12월 31일부터 인천공항 제이파미널에 코로나 검사센터가 운영 중이라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연중 모휴로 운영되고 영문 확인서도 발급되니까 동네 병원 찾을 필요도 없이 가장 확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검사받은 사람만 당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오전 10시 이후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날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약이 물려 검사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전에 발급받아서 인천공항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자가격리 여부 확인 한국은 다행히 유럽연합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확인서는 필수지만 자가격리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도 안전국가 리스트에서 빠진 나라에서 출발해서 유럽에 입국한다면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입국하려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요구하는 의무사항 확인 포르투갈에서는 안전국가 리스트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들에게 승객위치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설란에 알려드리는 링크를 통해 입국 24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공항에 가서 좌석 배정을 받을 경우 시간이 너무 촉각하기 때문에 온라인 체크인을 해서 좌석 번호가 나오면 바로 접속하셔서 등록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포르투갈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항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목적지 국가로 바로 가는 직항편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하나 줄게 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처럼 직항편이 없어서 항상 경유를 해야 한다면 경유국가의 입국 및 환승 조건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을 다녀올 때도 프랑스 드골 공항을 경유해 리스몬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국가 봉쇄에 들어가서 엄청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상황을 물어보고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도 영사 콜센터 상담이 가능해서 한결 수월해졌으니 이럴 경우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출국시 필요한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과 그 외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국에 날씨가 brass 감사합니다.